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할 성경 구절을 읽으시면 아! 손을 씻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건데 한번 볼게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는 더 깊은 뜻이 들어가 있어요. 꼭 그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몇 개 구절이 있는데 계속 연결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계속 연결해서 해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를 보려고 왔다가 제자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깨끗하지 못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원래 바리세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 사람들은 조상의 전통에 따라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었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에는 반드시 몸을 씻고 나서야 음식을 먹는 관습이 있었다. 그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았는데 가령 잔이나 단지나 녷그릇 같은 것을 씻는 일들이 그것이었다. 그래서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깨끗하지 못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따졌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무엇이라고 예언했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그들은 나를 헛되이 래배하며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것이냐 가르친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너희와 같은 위선자를 두고 한 말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고집하고 있다.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을 모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너희는 나의 말을 새겨들어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은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음행, 도적질, 살인, 가문,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질투, 배신, 중상, 교만, 어리석음 같은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다. 이런 악한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닌 거예요. 3절하고 4절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면 손이 들어와서 세균 때문에 이렇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통적인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 그런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아휴 당신 제자는 너무너무 더러워서 같이 밥을 못 먹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왜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있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어도 어떤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잔이나 녹그릇이나 이런 것들 씻는 것도 어떤 방법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계실 때의 그 문화와 지금의 우리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손을 씻고 그릇을 닦고 이거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거를 알아야 무엇인지 그래서 기독교인이 해야 되는 것은 뭐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하고 궁금한 데 선생님이 한 번 뭐해요? 기도하고 반복기 전에 예 기도하고 또 어디 가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기독교인이라면 뭐 해야 돼요? 말씀 봐야 되죠. 성경 읽어야 되고 또 뭐 해야 돼요? 또 어디 가요? 교회 가요. 그리고 또 기독교인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죠? 담배 피는 거 하지 말아야 되죠. 또 술 마시는 거 하지 말아야죠. 도둑질 도둑질 스틸링 도둑질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싸우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남을 험담하고 뒤에서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또 맹세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막 화내면 분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그 기독교인이라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되면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기독교인의 행동을 해야지 이거에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노력을 해서 해야 될 걸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해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의지력 갖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단기간밖에 되지 않아요. 내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지 이렇게 결정해요. 그리고 결심한 다음에 한 3주 정도는 잘 가다가 그리고 또 안 되죠. 그리고 또 아 내가 분노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화를 끝까지 참고 있어요. 안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발을 확 밟아요. 그럼 그냥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참는 게 아니라 안에다가 다 이렇게 쌓아 올렸다가 특히 그 화냈던 상대방이 발을 밟거나 거기서 터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의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어느 정도 해요. 그리고 그리고서는 실패하죠. 그리고 너무너무 자기가 미워요. 그렇게 실패한 게 그리고 하나님한테 사과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는 내가 더 노력을 할 거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노력을 하다 보니까 3주가 3개월로 변했어요. 그리고 분노하던 것도 3주 하던 게 3개월이나 갔어요. 그런데 또 실패했어요. 그리고 또 기분이 아우 안 좋아요. 아우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고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사과는 하는데 제가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많이 오래 갔잖아요. 지난주에는 3주인데 난 이번에 3개월이나 갔걸랑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분은 아주 안 좋지만 마음은 안 좋지만 하나님이 적어도 내가 이렇게 좀 더 괜찮게 오랫동안 노력한 건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내가 이번엔 더 오래 잘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배우자가 또 내가 이번엔 잘했지 더 오랫동안 했지 알아주길 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노력하다가 또 실패하면 또 더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노력했을 때는 조금 더 오래 가고 또 조금 더 잘 하지만 또 실패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기뻐하실 줄 아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조금 더 행복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좀 더 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를 기독교인처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좀 더 잘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체한 거예요. 더 가장을 한 거예요. 기독교인 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안에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서 이게 아직도 이 안에 있으면서 이게 안에 있어서 누가 그 사람이 와서 발을 조금만 치면 터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복을 하려고 너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분노를 극복해 보려고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하려고 영화도 이상한 거 보고 이러면서 노력을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그대로 분노가 있으면서 그런데 안으로는요. 내면으로는 여러분이 변화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에는 변하지 않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 좋은 척 기독교인 척 더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외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행동이 정말 거룩한 적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내면에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선자가 되는 것을 더 잘한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도 안 변했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내 속에 있는 것을 숨기는 걸 더 잘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무서운 부분이 또 있어요. 문제는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가장을 함으로써 위선을 보임으로써 이렇게 했지만 다른 사람의 눈을 속였는데 자기 자신조차도 속인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내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나?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괜찮아진 것 같아.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내가 UUUT 시작할 때보다 내가 훨씬 괜찮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아니 쳐다보면서 내가 생각할 땐 정말 내가 마음이 훨씬 변했어. 내가 성경도 더 읽고 그리고 잠을 더 많이 자는 것도 아니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그렇게 분노도 많이 안 내고 그런데 그것이 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내면과 외면 솔직히 모든 것을 다 진실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먼저 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이는 행동으로 인해서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행동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수용하기 되게 힘들지만 정말 이게 진리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막 하고 안 해야 될 일을 막 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하는 우리는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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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을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가 노력하는 그 자세를 보고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어라. 만들어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는 이해가 안 가. 내가 노력을 이리 정도 하는데 하나님은 왜 기뻐하지 않나. 내가 노력을 하면 적어도 하나님을 보고 아 그래도 너 노력하는 가상황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대려 화나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노력한다고 아 노력해서 괜찮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위선자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너무 상처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할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위선자라고 하니.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왜 그거를 가치를 모르시나 이렇게 그리고 눈물을 흘려 섭섭하다. 하나님 아버지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그래요. 왜 나를 위선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니 우리 이웃이나 다른 학생들 나보다 더 나쁘단 말이에요. 막 이러면서 나는 내가 훨씬 다른 사람보다 낫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그렇게 괜찮은 사람 아니 더 좋은 사람 아니야. 너는 네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네 자신이 자신한테 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의 진가가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누가 만들어냈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여러분이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나타나죠. 사탄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더 좋은 사람이 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어느 종전이냐 하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원제예요. 원제. 그래서 원제라는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의로움이 있다고 발견하는 것이 그게 원제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야 더 좋은 사람이 됐어 선한 사람이 됐어 이런 말을 칭찬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뭐냐 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되고 이거의 관계인 거예요. 이것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이거의 관계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죄예요. 우리가 어느 거라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교만 이에요. 왜 교만 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내 자신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고 완전히 잡혀 있어요. 내 자신에 내 목적은 맨날 나 자신을 보면서 아휴 나는 더 괜찮아 더 괜찮아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래서 너의 문제는 네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 문제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사악해. 너의 마음이 속이는 마음이야. 그래서 아무리 행동으로 노력을 해서 바꿔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주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잘 청정하세요. 좋은 행동을 했다고 해서 좋은 마음을 가졌다고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요약은 아무리 행동으로 거룩하고 잘하고 이렇게 해봐야 마음이 변치 않으면 하나님이 칭찬하시지 않고 받으시지 않는다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알았다 그러면 내가 새 마음을 가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흥분돼요. 새 마음을 가지려고 그래서 오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마음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새로운 마음을 갖고 그러면 나쁜 마음은 절대로 갖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쁜 행동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나쁜 것에 의해서도 내가 유혹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한단 말이에요. 야 너무 좋아요. 여러분한테 질문을 할게요. 그게 잘 됐어요? 여러분에게? 나쁜 행동을 하도록 여러분이 유혹 아직도 받죠?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죄짓는 거에 유혹을 받아서 아직도 나쁜 것에 충돌이 생기고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새 마음이 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면을 보면서 내가 새를 받아서 새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정말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 자꾸 들잖아요. 여러분이 생각 보면 내가 이 정도 하면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유유 시작하기 전에 정말 나쁜 마음이었는데 지금 이 정도 하면 너무 괜찮지 않나 그러면서 자꾸 생각해요. 그런데 내변으로는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아직도 유혹에 지금 놓여있고 직면돼있다는 거예요. 자꾸 나쁜 거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죄에 대해서 너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유혹을 받지 못하겠는 거에요. 유혹이나 이런 것들을 그 기독교인들은 새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들킬까 봐 말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추측해 보세요. 무슨 일인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부르셨어요. 위선자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정말 공평하지 않죠. 노력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우린 노력할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세례도 받고 유유와서 훈련도 받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위선자라고 그러나 그리고 내가 하라는 건 다 했거든요. 세례도 받고 좋은 일 하라는 것도 하고 그리고 그 죄인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다 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삶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새 마음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기뻐하나 그래서 비밀스럽게 우리가 내가 이렇게 노력을 이 정도로 많이 하는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요 한국 기독교인이 이걸 너무 잘해요.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걸 너무 이 한국 기독교인들은 아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할 거야 기도원에 가가지고 뭐 기도하고 밥 안 먹고 그 다음에 뭐 엄청 해요. 그래서 내가 내가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세상과 멀리하고 기도원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그 40일 동안 금식 기도 아주 40일 금식하고 자기 자신을 그냥 나무로 막 막대기로 때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모세처럼 산에서부터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막 반하는 것 같은 거예요. 빛이 막 나오는 것 같은 거 우리한테 그래서 친구한테도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가 굉장히 하나님하고 가까워졌어. 그 전에는 내가 그렇게 기독교인으로서 심각한 기독교인 아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하나님한테 가까워졌어.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 내 마음을 한번 봐봐 내 마음이 훨씬 괜찮아졌거든. 그리고 예수님한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예수님과 가깝지 않냐고 여기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은 여기 뒤에 앉으셔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위선자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이거는 공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40일 동안 제가 금식 기도원에서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막대기로 때리는 것처럼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하나님하고 가까워 보여요 느껴요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위선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제는 이 바깥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금식 기도원 간다거나 매일 간다거나 그런 외형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기독교는 어떠한 느낌 감정을 갖느냐의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깝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실은 사실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하고 가까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멀어졌다고 멀리 계시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안에서 정말 임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하고 멀어라고 생각할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해 상상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과 여러분이 가까워 있다는 거예요. 신뢰를 드릴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 저를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멀리 떠나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전보다 더 가까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감정이라든지 하나님의 감정이라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있다 아니면 가까이 있다 하는 것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느낌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의 의지에서 판단을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돼요. 의존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계실 때 그때는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있을 때예요. 여러분이 정말 무너졌을 때 그 다음에 겸손해졌을 때 그리고 그 마음이 상처로 범벅이 되고 여러분이 무너졌을 적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개해 봤을 때 난 정말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 같은 것한테 어떻게 올 수 있을까 생각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가까이 함께 임재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래서 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이 기독교인의 행동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는 내가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이 문제 마음이 문제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죽잖아요. 이렇게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왜 맨날 유혹에 이렇게 유혹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마음이 그런가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굉장히 단순하게 응답을 드릴게요.